안녕하세요 저는 누굴 위해 법을 만나나 편을 연출한 이중갑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끌려온 박상준 pd입니다 지난 5월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에는 9살 민식이가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었습니다 2년 전 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서 4살 하준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전 혜인이는 어린이집 하원길에 사고를 당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되게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더라고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단발 뉴스로는 소개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연이 파고되면 다 가슴 아프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목도입니다 국회 본관에 부모님들이 다 이쪽으로 와 계셨던 거예요? 네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라는 국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20대 국회 지난 4년 국회는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민생법안,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왜 잠자고 있을까요?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기다려요 진짜 싶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 차량에 아들 태호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써있었지만 차량에는 동승 보호자도 없었고 그 당시에 여기 스포츠클럽 같은 데는 뭔가 좀 제재를 받았습니까? 폐업상담 그냥 폐업? 네 그리고 운전자만 그분은 또 코치였던 거잖아요 과외 일을 했던 거잖아요 제대하고 얼마 안 된 젊은 그럼 대표는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었어요? 네 그런 것도 또 문제는 있네요 이번 사고로 아들 하늘을 나갔거든요 축구클럽 노란 차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부모는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란 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나온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러세요 뭔가 제2, 제3의 태호 유찬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아이들은 피해를 봐서 안 된다는 일념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 법안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태호 유찬이법으로 발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MBC 스페셜에서 지난 7월에 도로 위의 살인명호라고 해서 태호 유찬이 사례를 처음 소개를 했어요 아까 보니까 반팔도 나오고 이런 걸 봐서는 지금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5월에 사고가 있었고 이제 6월 부모님들께서 이제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들 하셨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을 수 있었던 거는 MBC 스페셜 이영백 PD 덕분이었고요 뭐 이영백 PD가 요구를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아니었으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풍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아픔을 지닌 부모들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하원길에 줄을 서 있다가 굴러온 차량에 바친 혜인이 제일 큰 문제는 119 불러서 빨리 병원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아이를 이제 겉보기 멀쩡하게 들고서 자리를 옮기고 또 실내로 옮기고 또 응급 조치가 늦어진 거죠 알고 응급 조치만 제때 했어도 또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좀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희생이 돼도 그 부모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봐주질 않아요 그런데 지난 9월 법의 사각제대에서 또 한 아이가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는 이제 중학교 앞에 횡단보도예요 그런데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는 있는데 이런 데들 많죠 이렇게 작은 도로나 이런 데들은 엄마가 일하던 가게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라고 소리 한 번만 질렀어도 불렀어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그 죄책감이 저는 너무 커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규정과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고의성이든 고의적이든 아니면 우발적이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무조건 사고만 나면 3년 이상 무기징역이냐 사망사고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수칙을 미준수한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솔직히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거의 저희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의를 하고 일단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임위 내에는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갑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법안은 마지막 국회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가결이 되면 마침내 온전한 법이 됩니다 그런데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을 뿐 법안 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안인데 그냥 우선순위에서 무조건 밀린 건가요?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20대 국회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4,000건이고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앞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지금 아직 논의도 않은 게 2,400건 정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가요? 그런 것들이 심사가? 아니요 안 되죠 명함 잘 받았어요 297개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보통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발의를 하고 이러면 굉장히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발의하는 것도 또 물리적으로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되는데 또 국회의정상 그렇게 자주 열려서 그걸 다 논의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의원님 저 태호 아빠입니다 오늘 심의 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좀 봐가면서 모든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관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상정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사 의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총 2,390건 문제는 시간 2,390건이란 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관할 법률인데 논의조차 안 된 의회 일정이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정기국회는 어제자로 끝났고요 이제 총선이니까 선거운동해야 되니까 더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선거법, 공수처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입법 업무가 마비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국회는 법안 소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할 것을 규정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예를 들어서 못 지키거나 이런 무슨 불리익이 페널티는 없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에 거의 국회가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잘 열리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솔직히 의원들은 내년에 총선 앞두고서 취업부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억울하게 떠나보낸 자식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까지 폐기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들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감 법안들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 소위에서 꼭 좀 오늘 꼭 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럼 계속 상임위원회 앞에서 계속 이거를 회의 열릴 때마다 계셨던 거예요? 20대 국회 안에서 논의가 안 되면 폐기가 되잖아요 이 법안들은 국회 안에 기다릴 때가 마땅치가 않을 텐데요 그 상임위원회 앞에 복도에서 복도에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회의 일자 미리 공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냥 여기 붙어 계셨던 거네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참 개선과 관련된 지역구 활동, 지역구 법안 안 챙길 수 없고 대놓고 압박하지 않거나 자기 표와 직결되지 않은 거는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신경 쓰기가 쉽지는 않죠 일단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제발 ludzi 소위 евро 주세요 소위 열어주세요 제발aying 소위 열어주세요 위원장 Takeout 전 놓으세요 일인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혜인이법이 처음 발의된 지 꼭 3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방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심사 1부를 마쳤습니다.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혜인이법은 오늘 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혜인이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을 찾았을 때 응급조치를 제도를 하게 그 의무를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부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국회의자들도. 그런데 이제 태우유차인법의 핵심은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셔틀버스를 법에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건데 그거는 영세시설이라든가 부모님들에게 재정부담이 된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그런 셔틀버스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다 그것부터 하자라고 지금 좀 미뤄진 거죠. 하하 참. 아니 진작에 저 결정을 내려줬으면 실태 파악이 벌써 됐죠. 이런 결론이 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각종 이해단체들의 로비와 압력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항의 전화로 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살인 유치원 비리 폭로로 촉발된 유치원 3법은 이해집단의 힘을 실감케 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표로 연결되니까. 조직화된 집단은 각 전국별로 지역별로 협회나 연합회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선거에서 표. 그렇죠. 어떤 이익단체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이 아리 생명 밑에 둬야 돼.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태우유치안이법과 한음이법이 처한 현실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사위의 통과율이 낮다는 사실을 부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민식이법.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이법.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하준이법도 둘 다 동시에 법사위까지 통과됐고요. 바로 그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되면 되는 거죠. 법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2시 개회 예정이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들어오지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날 국회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민식이법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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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구호로 쓰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닌데. 그렇죠. 여당은 야당 비판하면서 민식이법 언급하고 야당은 여당 비판하면서 민식이법 언급하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왜 내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카드로 써야 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당일날 스튜디오를 촬영하셨나 보네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회의장까지 갔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한테 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만들었네요.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당일날 그래도 제작하는 PD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았겠어요. 당일날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까지 담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마지막까지 일단 담아보자 그 상황을 해서 했고요. 지역구에 자주 얼굴 비추고 어디 TV 출연 자주 하고 그런 게 좋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모여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나오게끔 만드는 아까 그 본회의 무산됐을 때 그냥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게 이 프로그램의 모든 걸 얘기해 주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이름에 법절한 한 거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 일 없었습니다.